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게 잘 기억이 안 나나봐 응 에이 그래서 여덟 분자나 틀렸어 지난 시험에 너 이제 육학년인데 아직 이 레벨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 f 레벨 g 레벨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레벨에 여덟 개씩 틀리면 공부를 선생님이 더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이걸 묻죠 쉬웠던 문장 어려웠던 문장 뭐가 어려웠어요 여기 어떤 거예요? 어.. there is a light, old light, in the.. file 그게 어려웠어요 음 오케이 이제 언제 잊어 쓰고 언제 R 써야 할지 알겠어요? 알거같은건 뭔데? 얘기해봐 어떨 때 해주시고 어떨 때 알았어요? 알은 한 개거나 셀 수 없을때문에 알은 여러 개일 때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연을 바라보기 나의 장면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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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든 다른 자연 잘든 In the sky Look at the field It is yellow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자, 지금 얘 발음을 단어할 때 다뤘던 건데 지금 보고 있어 A lot of A lot of A lot of A lot of A lot 왜 피식 피식 웃어 A lot of 무슨 뜻이야 그래서 많은 쌀이 있다 There are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Look at the forest It is green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Look at the house It is red It is red There are stars In the sky Where is the sun Where is the sun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It is white It is white It is white There is a light of There is a lot of snow There is a lot of snow What about There is a lot of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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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 눈이 내리면 들판 위에 붙어 있죠 들판 속에 들어가는게 아니구요 어 라이스야? 쌀 셀 수 없다며 근데 어 를 어떻게 붙여 어 가 무슨 뜻인데 어? 그럼 there is a where is the rice야? where is the rice야? 그 쌀 어디 갔어? 아까 있던 그 쌀 어디 갔어? look at the mountain it is brown there are people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산 위에 붙어 있겠죠 사람들이 where is the rice and animals? ok 어디가 틀린거 같은데 where is the rice and animals? where is the rice and animals? where is the rice and animals? where are the rice? 왜 3 where are the rice and animals? where are the rice and animals? where are they where are Sun 집은 남자야? 여자야? 몇 개야? 그래서 그 밑에 뭐라 그래? 희라 그래? 쉬라 그래? 이시라 그래? 대이라 그래? 위 라 그래? 유 라 그래? 그래서 어디가 틀린 것 같은데 There is a boy in the house 뭐가 다른데? 한 명인지 아니면 두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뭐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오케이. 그래서 전번에 가르쳐줬던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t이 왜 있냐고 아까 물어봤는데 그런 거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네가 근데 look at을 이 앞 호에서 했어. 지금 이게 긴 문장이고 긴 문장 앞에 짧은 문장 호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단어를 했어. 단어할 때 look at 배웠어. look at이 무슨 뜻이래? 오케이. 오케이. 무엇무엇을 보다. 이런 뜻이고요. at이 왜 있어야 되냐? at이 어디어디로 어디어디를 향하여 look은 그냥 보다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향해서 보다 하고 싶으면 at이 있어야 돼. look at me야. look at me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이처의 뜻은? 자연이죠. 무슨 씨야? 이름 씨죠. 자 근데 여기 이건 왜 붙었어? 자 그래서 똑같은 설명 세번째 한다 이제. look at이 이런 뜻이라며. 그렇지? look at이 이런 뜻이라며. look at이 무슨 씨야? look at이 무슨 씨야? look at이 하다 씨야. 그래서 내가 이 설명 또 할 거야. 모든 하다 씨는 뭘 붙일 권리가 있느냐? ing를 붙일 권리가 있어. 그래서 하다 씨에다가 ing를 붙이면 하다란 뜻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바꿔서 쓰려고 ing를 붙이는 거야. 하다 씨에 ing를 붙이면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 무슨 뜻으로 쓰일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돼.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다 씨에 ing를 붙이면? 알고 있네. 무슨 씨로 바뀌었어 하다 씨가? 하다 씨가 어떤 씨로 바뀌었죠? running man 하면 뭐해? running man. run이 뭔 뜻이야? running man 하면 뭐해? 여기 남자들이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사람들. 사람들. 달리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running하는 man.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다 씨에 ing 붙이면 무슨 뜻이 될 수 있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무슨 씨로 바뀌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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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있는 룩킹 앳 네이처가 무슨 뜻이였어? 자연을 보다야 룩킹 앳 네이처가 자연을 보다야? 하여 그러면 룩 앳 네이처는 무슨 뜻이야? 룩 앳 네이처는 무슨 뜻이야? 룩 앳 네이처가 아니고 룩킹 앳 네이처들 자연을 바라보기 자연을 바라보기 자연을 보기 무엇? 자연을 바라보기 자연을 한번 바라보기 해봅시다 룩 앳 더 스카이 남자야? 여자야? 그러면 얘 암만 길어봤자 룩 여기에 잇은 뭐 되시어 왔어? 룩은 룩 스카이 그러면 룩 이즈블루 하지않고 뭐라그래도 돼? 룩 스카이 룩 라고 해도 되는거죠? 알겠습니까? 룩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에 구름이 하나 있어 여러개 있어 여러개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무슨 시에 뭐 붙이면 이름 시에 s나 es를 붙이면 그러면 암만 길어봤자 d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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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쓰는게 b동사 m이야 is야 are야 그래서 구름이 있다라 그럴 때 there is clause 가 아니고 뭐라그래? there are clause 구름도 있습니다 여기 e는 왜 붙였어? 근데 어 하늘 하늘이 있는거야 오케이 이거는 무슨 시야? 무슨 뜻이야? 하늘이지? 네 이건 무슨 시야? 이름이 시야? 오케이 이름이 시야? 무엇이지? 무엇 그러면 무엇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구름이 그래서 인을 붙여줘야지 하늘이 하늘에 무엇이 어디에 어 네 책이 있을텐데 있으면 딱 봄? 그 책은 없어야돼 여기 봐 없어요 확실해? 네 나라를 테스트 잘 준비됐지? 나라를요? 네 네 뭐야 뭐야 네 네 네 네 네 네 세라멘 벌써 끝났어요? 응? 세라멘 벌써 끝났어요? 음흥흥흥 대답 잘하면 흠흥 그 다음에 look at the feel 이번에는 들판을 보라고 했어 네 더 feel 한번 길어 봤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it is yellow it 은 뭐도 쉬웠어? it is the feel 그러면 it is yellow 대신에 뭐라 그래 돼 the feel is yellow okay is 여기 왜 왔어? 얘가 it 이니까 그것이 노랗다 들판이 노랗다 됐습니까? 흠흠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왜 왔어요? is yellow is yellow is yellow is yellow is yellow 그럼 a lot of rice 의 뜻이 뭐예요? 많은 양이 많은 양이 많은 개수가 많은이 아니고 양이 많은 쌀 양이 많은 쌀 많은 양의 쌀 네 음 그럼 이거 안만 길어 봤자 뭐야 아 어 남자야 여자야 그러면 is 그러니까 여기 is가 와야지 네 다만 음 자 어 라도브는 뜻이 뭔데 많은 이란 뜻인데 이것은 양이 많은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수 수가 많은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 네 어 라도브 뒤에 셀 수 있는 게 오면 예를 들어서 많은 책 하고 싶으면 아 라도 이렇게 해야 돼 네 이건 안만 길어 봤자 뭐야 안만 길어 봤자 이것 또 is 데이죠 이거 어떻게 이십니까 어 책들인데 그것들 아냐 그것들 네 알라러브 라이스 그니까 알라러브가 뜻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뭐하고 양이 많은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가 많은 이란 뜻도 있는데 뒤에 이렇게 셀 수 있는 이를 지급하면 꼭 이거 복수형이라 그래 여럿의 형태 셀 수 있는 게 오면 이렇게 복수형으로 해서 안만 길어 봤자 데이 지급하고요 셀 수 없는 게 오면 양이 많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한번 길어 봤자 is 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look at the forest is is 뭐 대신 왔어 is the forest 그러면 it is green 대신에 뭐라고 해야 돼 the forest is green 그 다음에 여기에 there is 가 아니고 there are because there are деся is and animals 한번 길어 봤자 there is there is there there are are 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썬. 한번 길어 봤자. 그래서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태양 어딨어? 아까 태양이 있어서 환하니까 뭐가 보였어 하늘에서. 클라우드가 뭐였죠? 근데 지금 밤이 됐으니까 뭐가 보여? 달. 내 달입니까 이게? 스타일드가? 스타일드가 달입니까? 뭔데 스타일드가? 별이요. 그 다음에 스노우 셀 수 있어? 없어? 스노우 셀 수 없어. 오케이. 그러면 All out of snow에 대해서 뭐고? 패드. 안방기 잃어봤자. 안방기 잃어봤자. It. 셀 수 없다네. 네. 그럼 어디 데이 가까이 갈래 그래? It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is라고. It is잖아. There is it. 그게 있어. 그 다음에 people 뜻이 뭐야? 사람들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안방기 잃어봤자 뭐야? 안방기 잃어봤자. 그러니까 여기 I가 와야된다고. 사람들이 잃어봤자. 사람들이 잃어봤자. 그 다음에 여기에 Where is가 아니고 Where are you? Where is는 왜 하면 안돼? Where is는 왜 하면 안돼? Where are they야? Where is they야?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갔어? Where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 잘 쉬시고요.